한국 전쟁 이른모를 어떤 그런 숭고한 희생과 노력에 대한 그런 인물들과 노력들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주저없이 하게 됐습니다. 인천상륙작전이 실행되기 바로 얼마 전까지의 첩보 상황들을 수집하고 또 보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여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첩보의 형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선했고 흥미로웠고요. 계속 거느면서 본인이 이제 메가다워 역할에 더 몰입하고 그 몰입되어 있는 본인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노력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